잠자리 낭독 그대나 나나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지요. 요즘 출세 좋아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출세지요. 나, 이거 하나가 있기 위해 태양과 물, 나무와 풀 한 포기까지 이 지구, 아니 우주 전체가 있어야 돼요. 어느 하나가 빠져도 안 돼요. 그러니 그대나 나나 얼마나 엄청난 존재인 거예요.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은 좋은 것이라는 가치관을 당연한 것으로 배웠지만, 가끔은 열심히 사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. 지나치게 열심히 몰입하다 보면 그 일에 집착하게 되고, 집착은 욕심을 낳고, 욕심은 실망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. 기대 없는 열심이란 불가능하다. 잘 될 것이라는 기대로 달리고 또 달리다가, 결과가 무척 실망스러웠을 때, 운명처럼 이 글을 만났다.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이었다. 속이 다 시원했다. 그래, 이것이 출세인데, 나는 또 무슨 출세를 바라,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고, 또 달렸을까. 나는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마다, 이 글을 떠올린다.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다. 태어났잖아. 자라왔잖아. 지금 살아있잖아. 스스로를 달랜다. 살아있다는 것만큼 눈부신 권력이 있을까. 타인에게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, 오직 살아있다는 이유로,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자유. 그것이 살아있음의 권력이다.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. 그것이 바로 출세다. 그 이상의 어떤 출세도 사족일 뿐이다.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까지 붙들고 눕지 못했던 모든 욕심의 찌꺼기들이 문득 부끄러워진다. 출세란 곧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니. 출세란 그토록 간단한 것인데. 출세란 그토록 소박한 것인데. 나 하나를 이 세상에 붙들어주느라. 그 얼마나 많은 나무와 풀 한 폭이, 물과 바람과 소리가 수고로운 시간을 보냈을까. 그 모든 출세의 기적들이 모여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으니. 우리의 지금 여기 함께 있음은 얼마나 뜨거운 기적인가. 이제 잠자리에 드세요.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. 어떤 taş considered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감사합니다.